우리 무등산 삼촌 오빠 마녀.. 마녀시디가 왜이래요? 아유 잘못됐어요 지금 자 승부 봐야자 여기도 5층 자 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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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이고 반수필 아이고 빠지면 진짜 눈물이야 빠지면 눈물이야 자 사무선국입니다 무려껏 자 들어가야합니다 자 이거 10스피 수집할게요 이거 분명히 빠지거든요 자 가자 와일드 5개 보냈다 그림이 맞아야지 여기 곱 제대로 올라가면 요즘에 그림 잘 흘러요 자 와일드 2배 자 다이아 맞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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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면 오뎅 오뎅 돌리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시아 마시아 혜인이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자 2열의 허 어 파스키이 가자! 빠샤샤샤샤! 빠야! 대기업이야 이사 하자마자 바로 보네 빠샤! 더 갖고와 더 가져오겠습니다 이사 육광으로 다시한번 칫수집에 영 씹으네 ㅎою 흐헤헿 이 passenger 에휴 육을 주노 자 이거 100%, 200% 빠지군다 좋으세요 소모가지 걸립니다 싸워언니님 어서오세요 마 안 왜그래 이거 9까지만 갈게요 절대적으로 이거 100% 200% 빠지거든요 자 이거 구스피 가가지고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멘증하려면 10층 가야돼요 10층 민길의 신발끈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써니님 셔츠 보다가 구독하고 놀러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써니님 자주 봬요 같이 소통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엄청 많이 재밌습니다 골드가이 오빠 어서오세요 나녀 선물하니 내놓으셔 죄송합니다 아 꼭 이런 말을 해야지 좀 잘 들어가더라고요 롯데오빠 오셨네요 롯데오빠 어서오세요 야 자 일단은 자 고음하고 야 사연의 외움냐고 자 와일드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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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페어 맞고 자 동물도 맞자 가자 아빠이야 사자가 없어요 자 추가주라 자 사자 나이스 좋았어 자 야야야 자 이사별에 아이고 맘모스 나왔어야 되는데 자 줄 생각이 없습니다 와일드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마누님 이사 잘하셨어요 이심준 가보자요 자 일단 스페어 값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안되죠 자 이심준 가보자 자 이거 마지막이네 자 그렇지 스페어 자 1맘모스 나오나요 아이야 그렇지 다시 그렇지 야아 자 9스펜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자 9스페 10스페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이스 아유 기가 막히네 자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니까 가야지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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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자 뿌려 하하 대박이었어 하하 하하 자 이거 안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절대적으로 자꾸 스페어 욕심내면 오늘은 빠지는 날입니다 자 이번에는 빠지죠 하하 이걸로 어쩌나 이거 계속 빠뜨릴 것 같은데 안할수도 없고 자 한번만 더 하고 자 도망갈게요 달다 달아 네 너무 달아요 아이고 자 안주겠다는 이야기 못주겠다는 이야기 그만 먹으라는 이야기 우리 김영수 오빠 어서오세요 마녀야 나왔다 하하하 우리 머수병님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아우 너무 감사드려요 자 빠지나요 하하 가까스로 자 살아났습니다 자 이것도 자 구까지만 갈게요 구까지만 흠 안주 것도 같은데 자 여기서 욕심부리면 난리납니다 큰일납니다 바로 빠져버리죠 최대 바이바바이바바Й stepped up 아 와이드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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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으 으 부모 예 은 오 그렇지 그림 야무지게 자 추가 줘도 돼 응 저도 모습입니다 반갑다 하하하 자 살바시 올려라 가자 야 그림맞는건 없어요 자 와일드가 미쳤다리 가자 빠샤 야 맘모스 미쳤네 야 맘모스 15마리 연결하면은 맥습니다 따샤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웬일이야 야 미쳤다 와 그래 빨리 도망가는건 옳지 않아 그렇지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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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미쳤다리 자 낭곤오빠 이따가 마녀한테 오세요 낭곤오빠는 진실의 방으로 야 나이스 2점 8점